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에서 근무하는 엄중섭이라고 합니다. 요즘 많이 나와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또 곤련형 전자담배 그리고 저타르 담배 모두 끊어야 됩니다. 사실 담배 회사에서는 이러한 담배들이 폐암과 무관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면 이러한 담배들에서도 1급 발암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끊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을 해보면 어떤 형태든 연기를 폐암으로 넣는다는 것은 사실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가끔 환자분들께서 연세가 많으시면 폐암이 천천히 진행하지 않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서도 소세포 폐암은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지나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4기 폐암 환자에서 표적치료제와 같이 좋은 약을 썼을 때 반응이 좋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생존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꼭 젊다고 경과가 안 좋다. 연세가 있으시다고 경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흡연은 폐암치료에 굉장한 문제를 유발을 하죠. 그래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담배를 태우셨을 때 수술 후에 폐렴이 발생한다든지 폐 손상이 발생해서 심각한 합흥증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암치료를 하시는 분들께서 담배를 태우시면 항암치료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폐암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금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폐암 수술 후에 그리고 항암치료를 다 종료하신 분들께서는 공기 좋은 곳에 가셔서 요양을 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항암치료를 해야 되는 분들은 항암치료에 따른 합병증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합병증 부작용들이 발생했을 때 빨리 병원에 오실 수 있는 곳에 계시는 게 좋습니다. 즉 공기 좋더라도 30분 한 시간 거리에 계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치의와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디에서 지내실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폐암 검진이 2년 전부터 국가검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6대양 검진으로 포함이 되었고요. 그래서 고위험군 환자에서 2년마다 CT를 찍을 수 있게 하는데 이 CT는 저설량 CT라서 굉장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폐암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저설량 CT는 기존 CT의 방사선 양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의 낮은 방사선 양으로 CT를 찍는데요. 이 CT를 찍음으로써 초기 병원이 발견이 되고 초기에 진단을 해서 수술을 해서 완치를 하자는 취지로 국가암 검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폐암 수술 후에 백신 맞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항암 치료를 수술 후에 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독감 백신, 폐렴 구균 백신의 일정을 조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코로나19가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대한폐암학회에서는 폐암 환자더라도 코로나19 백신을 꼭 맞으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일정을 주치의와 꼭 상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